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비읍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. 비, 비, 비 바, 나, 나, 바, 나, 나, 바나나 바, 다, 바, 다, 바, 다 나비 어부 바구니 비누 부리 비녀 비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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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세요. 부리 나비 나비 어부 어부 비 비 바나나 바나나 바구니 바구니 비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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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녀 비녀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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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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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따라서 읽어보셨나요?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